자 그럼 1번부터 볼까요? 자 1번에 보면 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 세 가지를 줬죠? 자 휴대용 가스에 지금 원래 옛날 말로는 부탄가스 부탄가스 그랬던 거야. 그게 이제 개종용으로 뷰테인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세트산 그 다음에 에탄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? 자 탄소화합물에 해당하는 거. 탄소화합물. 탄화수소하고 탄소화합물하고 구별해야 된다. 자 탄화수소는 CH로만 되는 거. 그 다음에 탄소화합물은 범위가 더 큰 거야.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을 통칭하는 거예요. 자 그래서 탄소수소 산소까지 들어있어도 다른 질소 들어있어도 되고 탄소가 포함된 화합물들을 통칭하는 거니까 지금 모두 탄소가 들어있지? 그래서 탄소화합물에는 모두 들어가니까. 자 그래서 정답 5번 하면 되겠고요. 자 그 다음에 2번에 가봅시다. 자 나트륨과 관련된 반응식이다. 이건 반응을 완성하라는 거지? 자 그럼 좌변, 우변 원자 개수가 같아야 돼. 자 그럼 원자 개수 같아야 되니까. 자 우변에 나트륨 원자가 2개 보이죠? 그러면 여기에 나트륨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개수가 4여야 되겠고. 그 다음에 산소가 여기 2개 보이지? 산소 원자가 2개? 그럼 이건 O2니까. 자 그러면 얘는 1개만 있어요. 분자는 1개만 있어야 산소 원자 개수가 양변에 맞는 거지. 자 그래서 A는 4, B는 1이니까. 자 정답은 4번 하면 되겠고요.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서. 자 실생활 문제 해결에 기여한 물질에 관한 학생들의 대아이다. 자 맞는 말은 옳게 말한 학생들 고르는 거지? 자 나일론과 같은 합성 섬유. 합성 섬유 나오면 자 그래서 의류 문제 해결. 대량 생산을 하게 됐다는 게 특징인 거지. 천연 섬유는 대량 생산이 어려워. 근데 합성 섬유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어서 의류 문제 해결에 기여를 했고. 맞는 말이죠.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 NH3 나오면 그냥 바로 질소 비료야. 어 그래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. 자 그래서 B도 맞는 말이고. 그 다음에 철, 시멘트, 콘크리트 이런 거 딱 보면 그냥 건축 자재지? 자 그래서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. 그래서 모두 맞는 말을 했으니까.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5번 하면 되겠고요.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봅시다. 자 가나다는 학생들이 그리는 질소 원자의 전자 배치에요. 자 질소는 원자 번호 몇 번? 7번. 원자 번호 되게 빨라야 돼. 어 선생님이랑 개념을 하는 학생들은 이제 주기 유표를 세로로 외웠을 거예요. 그래서 1술이나 칼, 2배마 칼, 3분갈, 4탄기, 5질인, 6산학, 7, 풀년바, 8해나. 혁신적인 방법이지. 그렇게 해서 원자 번호도 빠르게 외울 수 있단 말이야. 2주기는 2를 더하고 3주기는 10을 붙인다. 어 그렇게 해서 일단 20번 내가 몇 번은 누구? 몇 번은 누구? 아주 빨라야 돼요. 어 그래서 질소는 지금 7번이니까 그러면 전자가 다 7개씩 있는 건데 자 전자를 배치하는 규칙이 3가지가 있지. 자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차례대로 채워진다. 이게 뭐지? 어 그게 싸움의 원리고 그 다음에 하나의 오비탈은 최대 2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2개가 들어갈 때는 스피방향이 달라야 된다. 이건 뭐야? 그래서 이게 파울리, 베타 원리.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. 그게 바로 P오비탈이죠. PX, PY, PZ 얘기하는 거야. 자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질 때 홀전자가 최대인 게 안정하다. 이거 무슨 규칙? 그지? 그 훈투 규칙. 그래서 그 3가지 규칙을 모두 만족해야 바닥 상태고 거기에서 적어도 하나만 위배되면 들뜬 상태예요. 모두 위배된 게 들뜬 상태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만 위배되면 들뜬 상태예요. 근데 이때 불가능한 게 하나 있다고 그랬지. 위배가 불가능한 법칙. 파울리, 베타 원리. 걔는 위배가 안 돼요. 파울리에 위배된 배치는 존재하지 않는 배치야. 그건 들뜬 상태라고 하면 안 돼. 이 들뜬 상태라는 건 에너지를 가해서 만들 수가 있어야 돼. 그래서 들뜬 상태는 일단 존재를 해야 된다고. 근데 파울리에 위배된 건 만들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싸움의 원리, 그 다음에 훈투의 규칙. 이거는 위배가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. 자 그래서 싸움의 원리나 훈투 규칙에 위배된 배치는 들뜬 상태가 되는 거야. 적어도 하나만 위배되면. 자 근데 파울리에 위배된 건 존재하지 않는 거고. 자 여기는 지금 파울리에 위배된 건 없어요. 하나의 오비탈이 최대 2개인데 3개 들어간 거 안 보이고. 스핀 방향 같은 거. 위, 위, 아래, 아래 이런 건 안 보이니까. 자 그러면 가나다 이 배치에 대해서. 자 오른설명을 골라보라고 그랬죠. 자 기업. 가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이다. 자 가 보면 1s2, 2s2. 그 다음에 여기 에너지 주인이 같은 오비탈이 이런 거지. 자 그래서 위, 위, 위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하나 홀전자 최대가 배치가 돼 있으니까. 자 그래서 바닥 상태 오케이. 자 그래서 기업 맞는 지문이고. 그 다음에 니은. 자 나는 싸움의 원리를 만족하냐. 싸움의 원리는 에너지가 낮은 것부터 꽉꽉 채워줘야 돼. 선생님 꽉꽉 강조한 거 기억나? 개념할 때. 자 그러니까 여기 꽉 안 채워줬잖아. 그냥 에너지가 낮은 것부터 차례대로 들어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어 아니에요. 꽉꽉 차 있어야 돼요. 자 그래서 1s2, 2s2 그 다음에 2p가 들어가야 돼. 근데 여기에 하나가 들어가고 다 꽉 안 채워줬으니까 싸움의 원리가 위배된 게 맞는 거지. 싸움의 원리를 만족하지 않아요. 그래서 니은 틀렸고. 자 그 다음에 디귿. 다는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한다. 자 파울리 베타 원리 이거는 하나의 베타는 최대 2개. 그 다음에 스피방향이 달라야 된다. 이거. 그러니까 지금 스피방향 다 다르고. 이게 물론 바닥 상태는 아니야. 지금 여기에서 뭐에 위배됐을까? 어 피오비탈의 지금 현재 전자가 3개인데. 3개면 이렇게 홀전자가 배치되어야 이게 홀전자가 최대잖아. 그치? 근데 이거는 3개가. 둘 하나니까 홀전자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. 그래서 이건 훈투 규칙에 위배된 거지. 훈투 규칙에 위배됐지만. 자 그래서 파울리 베타 원리는 만족하고 있는 거죠. 자 파울리 베타 원리는 만족한다는 오케이. 훈투에 위배돼서 들뜬 상태. 그렇게 설명하면 뭐 그것도 맞는 질문이 되는 거지. 자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으니까. 자 그래서 4번의 정답. 3번 하면 되고요. 5번 하면 되고요. 맛있어요. 일단 Hov wij просто手 안 기다려야 돼. 네ㅎㅎ 네 tamam. 자ksen Então 자세히 finds process이 az NCS 감사합니다.